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천만조직 대한민국 지킨다 한국교회 살린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춤을 추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빛난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춤을 도와줘 쉬리 일으신 말고 두려워 마냥 시작이 일어날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일어날까 일어날까 빛난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빛난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빛난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빛난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빛난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빛난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자에게 죽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할 수 있다 해보셔 말슘만의 샷 말슘만의 샷 믿음 안의 샷 할 수 있다 해보셔 자 여러분 내일이 주일날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오전 11시에 매일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후 3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 주님이 역사하시고 전국에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같이 뵙게 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갑니다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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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